어머 어머니.. 도중아 꽃이 피었습니다 쀕니 먹어 색잡이 여기 있어 주머니에 있어 흘려먹을 땐 흘려먹어 저희 리프트 타고 가고 있어요 오늘은 드루에다 재밌어 OOO 우리는 지금 네 어머어머 어머 재밌대 이제 다 와가요. 이제 내려요. 와 여기 어디에요? 물 없는데로 조심조심 가고 있어요? 아유 차가워. 여기 어디에요? 남극이요? 북극이요? 여기 어디에요? 펭귄집에 놀러왔어? 꾸꾸미 없네. 놀러갔나봐. 드디어 우리 윤스가 혜선마마의 사시아야. 안녕. 잘 살게요. 몇 살이에요? 4살. 4살. 아유 잘했네. 4살이에요. 여기는 키드 빌리지 어린이 마을 이래요. 몇 살이에요? 네. 출발합니다. 티링 티링. 티링. 인기요. 라루라. 여러분들 멋지게 하러 가세요. 고! 아유 높이 올라오세요. 수급할게요. 티링 티링. 티링. 와 이모가 춤춰주네. 여기는 키즈 빌리지. 12시부터 이용해도 되나요? 신발에 벗고 이용해주세요. 신발에 벗고 이용해주세요. 신이 올라가. 칸칸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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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야? 칸칸칸. 여기 크다. 평화는 우주선 빛이라고 있고요. 여기 이렇게 생겼어요. 윤스는 어디로 갔을까요? 윤스! 윤스 어딨어? 트램플린이랑 에어바운스도 있고. 여기 뭘까? 여기 앉아볼까? 여기 의자가 있어. 쿠키쿠래 쿠키쿠. 물 방울로 그림 그리는 거래. 아이고. 우와 이거 뭐야? 손잡이를 새를 찾아보세요. 약간 새 같기도 했고. 새가 날아다니네요. 아 페달 밟아서. 우와. 추윤아 이거 봐. 자전거야 자전거. 추윤이가 움직이니까 돌아가네. 노래하는 옹달샘이래. 아이고. 넘어져 넘어져 수심. 여기는 이제 새해 소원이 있네. 안녕하세요. 그림자 놀이를 해볼게요. 아기, 돼지, 사명제. 와 완전 큰 책이네. 시인아 이거 봐. 책이야. 책이 완전 커. 대왕 책이야. 잭과 콩나무네. 여기는 어디에요? 우와. 하나 둘 셋. 이 책이야. 오 여기는 책에 있는 데가 있네. 어 여기 그리스로마시나 있네. 여기는 나머지. 아 여기는 나머지. 에바랜드 와서 지금 책을 보고 있어. 어 이거 우리 집에 있는 책인데. 하나 둘 셋. 36개월 미만은. 탈거에요 시윤이? 우와 자동차. 우와 우와 우와. 우리 친구 다니러 가야겠습니다. 윤수가 좋아하는 자동차 타요. 안녕. 쉐니 안녕. 안녕. 우와. 내리막이 더 빨라. 안녕. 안녕. 하하하하. 우와. 오. 안녕. 柏머리에요. 터짐. 아까 버스 타고 갔어. 꿈이 메롱메롱 했어. 오. 오오. 앗국에서는 추워주기 때문에. 우리 사장은 장빙 강락도 갖고 있는데. 이삼게요. 먼저 안국에서는 반달바숨콤이라고 하는 친구들. 오른쪽의 꽃은 빈 달 바슬리 바다는 크지만 새우 보다 잘 가보이죠? 꽃은 여러분들의 손바닥만한 크기로 탄압니다 오오오오오 취미니 저길 갔다 왔지? 카파리 약간에는 이렇게 보여요 정문 쪽이에요 여기는 윤츠랑 찍었던 귀여운 대왕 토끼도 여기 토끼라서 예쁘게 비춰서 여기 포토존이에요 또 여기 에버랜드 하면 여기 트리 여기 대왕트리 여기 뒤쪽에 대왕 토끼가 있고요 예쁘죠? 윤슬 열차 탈 거야? 알겠어요 우리 둘 사요 같이 오신 일행분들께서는 두 분씩 함께 탑승해주세요 탈 수 있을까요? 시은이 같이 탑승이래 시은이 탈 수 있어? 시은이 탈 수 있어 시은이 이거 탈게요 안녕 우리 이게 윤스가 탄 거예요 와 이거 이뻐서 아기가 빨라질 때 무섭거든요 저도 밤에 타니까 또 무서운데 저 속도가 시은이 괜찮았어? 재밌었어? 시은이 탈 수 있어 시은이 탈 수 있어 메뉴는 나의 하루를 자 이제 우리 말 타요 신아 어제는 우리 여기 봐봐 윤수 여기 봐봐 우리 어제 혜정목만 마차 탔는데 오늘은 불을 타요 떼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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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에 많아요 비에 많아요